카운트 다운모드를 해볼겁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자 시작해볼게요. 공돌에 두고 이 빛 보이죠? 빛 이 빛에서 아이비노가 떨어집니다. 테트리스를 못했는데 이런식으로 아이비노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다음에 떨어질 위치를 알려주고요.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임입니다. 더 많은 점수를 얻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저기가 테트리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알아서 지워주기 때문에. 근데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지금은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나중에는 막 많이 떨어져요. 역시 떨어지는 건 중요해요.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만 떨어지죠. 여기를 위주로 받아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커버할라고 했는데 여기에? 괜찮아요? 아 제발 마지막 칸! 아! 한 칸만 더 그거 나오지. 스킴 좀 섞어줘도 됩니다. 그런다고 점수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락가고 그러는 거 아니라. 이게 가능하나? 살아... 살겠지? 아 살았다 살았다. 이거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야! 가운데에도 좀 나와줘! 줄! 아 나왔다. 나왔다. 자! 어 적이 떨어지네. 오히려 좋아. 이거는 어떻게 저리 해야 되지? 일단 일단은 이렇게 핀으로 넣어줍시다. 저긴 어떻게든 되겠지. 알아서. 내가 원한 거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거는 이게 아닌데. 일단 스킴. 일단 스킴. 일단 저거를 깎는 게 중요해. 깎았고 야 깎자마자 계시더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스킴? 아 깎았다. 깎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이게 두 개씩 떨어지죠. 이게 좀 있으면 세 개씩 떨어집니다. 네. 바로 세 개씩 떨어지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할 만한 수준이다. 이게 그래도 좀 할 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킴으로 구멍 열어주면 한 줄 지워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래도 꽤나 편하게 그래도 꽤나 편하게 그래도 꽤나 편하게 야 저거는 이거 무조건 두라고 협박하는 수준인데? 무조건 두라고 협박하는 수준으로 위로를 더 주자고? 좋아. 아예 이렇게 떨어지면은 구멍. 구멍만 열면 돼. 구멍만. 구멍만 열면 돼. 열었다. 그렇지. 마침 여기로 두 개가 떨어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줄로 자동적으로 지워지게 이렇게 더 주고요. 한 개 또 떨어진다. 이런 경우 좋아. 택트리스 해주고 중관이 열심히 해야 돼요. 어? 미스를 합했어. 여기서 미스하면 진짜 큰일 났는데? 커버하기 진짜 힘든데 이거? 한 번 막으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일단 일단 스킨으로 야 이거 어떡해? 큰일 났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깎을 수 있어요. 와 큰일 났다. 일단은 깎긴 했는데 이게 되나? 최대한 깎는 걸 위주로 해볼게요. 깎고 좋아. 여기 넣어주고 최대한 잘 깎고 있어요 지금. 진짜 잘 깎이고 있어요 지금. 좋아. 브랍 대고 배파리인데? 오 둘짜리 생겼고 이게 민호 둘짜리가 없어진 것 같으면서도 아이가 떨어지면서 둘짜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게 되네요. L 여기 두개 두고 L 여기 두개 두고 줄 지워지면서 Z 둘짜리 생기고 그나마 이제 필드가 좀 정상적으로 정상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나마 정상적으로 되네요. 짜마 잡히 쓰더라고 와 큰일 났다.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다고. T는 아까운 미루야. 아아 트리스 안되겠지 이거? 좋아요. J 두고 I 이렇게 탑 쌓아주면은 그나마 쉽게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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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줄지우기까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민호 그리고 떨어지는 위치도 퍼펙트 좋아요. 오! 미스 드랍을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저기에 떨어지겠다는 것 같은데 딱히 그런 도움 올라가! 그렇지. 아아 저 진짜 하수가 죽나 했어요. 야 이거는 좀 커버하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보니까 우리는 좋아. 미스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 진짜 다행히 여기 티미넌 로버앵으로 팀팀 몰아 오히려 좋아 너무 빨리 나와주면 된다 너무 빨리 나오는데 너무 빨리 나오는데 좋아 L둘띠 곳이 없어 일단 줄지우기라고 일단 T를 두고 가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두면 꽤나 평평을 줬죠 나중에 4개씩 떨어질 때는 좀 많이 빡겨져요 3개라 지금 그나마 없어지겠지 4개씩 떨어진다 원하는 장소에 떨어지지 않아 지금 최대한 줄 깎는 걸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 아 안나와주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보면 안되는 곳을 애들이 잘 알아 진짜 아 그리고 이거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는 높이 제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있다고 해도 알아서 돼요 높이는 괜찮아요 이거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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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